이승기 씨분 기타 이승사쿠 이승기 씨분 기타 이승사쿠 여기 사로인 맛있게 아주 잘됐습니다 지금 바로 연기가 이렇게 큰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게 다 먹으라 만나나 영이탕면이요 맛있게 드십시오 링이탕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란만두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란만두 라면 라면이 들어있어요 라면이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면이 들어있어요 3점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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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맘에 쪽으로 찍어주세요 괜찮은가요? 가라하네 맵다고 해요? 카배맹? 그런데 맛있어 엄마가 이거 좋아해 그런데 기분 좋게 맵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맹고 음악 이거 만도 안 드시지? 만도 왜 안 드시지? 만도 왜 안 드시지? 안 익은 충무김치에 관심을 총각김치 총각김치 만도는 죽은 거 같은데? 여쭤볼까요? 여쭤볼까요? 죄송합니다 왜 교자는 왜 안 드시나요? 아직 안 드시나요 아직 안 드시나요? 아직 안 드시나요? 마지막으로는 안 드시나요? 안 드시나요? 싫어하니까요 안 드시나요? 조금만 드세요 반다운이 왔어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